그럼 지금부터 2024년 산림임업전망 제3부의 목재산업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자장을 맡은 국립산림과학은 목재산업연구과장 김명길입니다. 이렇게 3-1 목재산업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4년 산림임업전망 3부는 숙과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3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재산업 세션은 3개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지정토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대는 청중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질의응담이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 목재산업 여건 및 원목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발표는 제제목 합합 및 보도류 수급 동향과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발표와 두 번째 발표를 저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김기동 박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연달아서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제 세 번째 발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박사님께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내 원목이랑 목재제품 수급 분석 및 전망, 산림공익기능평가, 그 다음에 일자리 특성 및 노동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기동 박사님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에 근무하는 김기동입니다. 지금부터 온몸인 목재제품의 현재까지의 수급 동향 그리고 올해의 수급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 동향하고 전망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에 목재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작년과 올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산업 여건은 올해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경제사정이 어땠는지를 말하는 국내 총생산 그리고 목재산업의 가장 큰 전방산업이죠. 건설경기가 과연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예산, SOC로 대변되는 우리 국가예산이 올해 어떨 건지 그리고 무역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환율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또 어떨 건지 그리고 또 많은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상운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운임 순으로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총생산업입니다. 작년에 많이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나라 경제 국내 총생산은 상당히 고금리였습니다.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IT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1.4% 성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예전에는 5%, 저성장이라고 말할 때도 3%였는데 지금 1% 수준까지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부분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금리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가게에서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거고요. 또한 임금 상승세도 조금 약화가 돼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는 상반기에는 3.1% 정도 성장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0.7%로 상당히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의 경우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즉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3%였지만 하반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건설 투자 역시 고금리 영향으로 상당히 신규 착공이 감소했습니다. 건설 투자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감소했지만 하반기 들어서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건설 투자는 2.7%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건지 각 기관들이 전망을 했는데요. 그걸 좀 정리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IT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 회복세로 전년 대비 2%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각 기관들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금리 상황으로 인한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1.8%에서 2.2% 수준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도 글로벌 IT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출 회복 그리고 금리 피크아웃에 의한 자불 조달 비용 하락으로 전년 대비 1.5에서 약 4.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건설 투자는 지금 원자재 가격 안정 등의 긍정 요인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라고 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락은 절대 아니고요.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건설에 관한 원자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원자재의 지수 이런 게 있는데요. 2016년, 17년까지만 해도 지수가 한 10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 18년 지나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부터 급속하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 150 이상, 155포인트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고 생각해보면 건설 원자재 가격이 50% 정도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률은 좀 둔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건설 수주와 착공 부진이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인의 확대로 각 기관들이 다양한 전망을 했는데요. 평균을 내보면 약 0.5%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2.5% 정도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우리나라 건설 수준액은 약 127조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2022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26%나 감소한 수준입니다. 공공 부분이 92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 정도 감소했고요. 민간 부분은 이보다 더 심한 35조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정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건설 수주액이 건설 경기에 중요한 선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서 계속 착공, 중공 면적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건설 수주액 감소는 앞으로 건설 경계가 계속 안 좋아질 거라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가능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한번 발투자별 공정별로 건설 수주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건설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 37%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정별로에 봤을 때 토목과 건축이 있는데요. 토목 부분은 8.3%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건축 부분이 37%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비주거용 건물은 33% 감소했지만 주거용 건물이 40.6%나 감소하는 그래서 전체를 말씀드리면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 수주액 감소가 아주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 면적과 착공 면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까지 건축 허가가 면적은 전년 대비해서 주거용이 30% 비주거용이 24.2%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착공 면적은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원래 건축물의 사이클이 건축 허가가 되고 수주가 되고 착공이 되고 중공이 되는 사이클인데 거의 그 흐름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허가 증감률을 봤을 때 작년 11월까지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주거용이 30% 비주거용이 24.2%였는데 지금 착공 면적을 보면 이보다 더 심한 작년까지 주거용은 32.7% 비주거용은 36%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는 받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원자재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PF 부실 문제 등으로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가는 받았지만 착공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202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보면 건축 허가 면적 증가률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용은 12% 비주거용은 1.2% 증가한다고 나왔는데 2022년도에 착공 면적을 보면 주거용은 마이너스 8% 비주거용은 마이너스 21.9%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이미 건축 경기는 지금 하락 국면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서는 증가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전체 연도별 허가 면적과 착공 면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주거용 착공 면적은 약 2,500만 제곱미터로 전년 대비해서 26.5%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주거용 건물 착공 면적이 약 3천만 입방 이상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착공 면적을 보시면 계속 3천만 입방 이상을 유지했는데 2023년도에 2,100만, 이게 11월까지니까 제가 12월까지 추정해보면 2,500만 입방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 파티크 보드나 섬유판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이 2022년도 착공 면적 감소, 2023년도 착공 면적 감소는 보통 착공과 중공 사이에 2년 정도의 텀이 걸립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도까지는 괜찮았기 때문에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아파트 중공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부터 확 줄었기 때문에 2025년도는 더 건설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도 물론 힘들 거지만 이 지표로 봤을 때는 2025년도는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건설 쪽의 부하가치인 건설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건설 투자액은 19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3분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정년 동기 대비해서 2.6%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작은 증가입니다. 워낙 원자재 값도 비싸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건설 경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또 발주한 건설물을 빨리 마무리 검사를 하는 그런 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도 최근 8만 호까지 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6만 호까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분양 주택 감초 효과 그리고 워낙 또 전연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등으로 전연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매매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고 하면 보통 가구를 바꿀 때 이사를 가거나 전세를 가거나 옮기면 주로 가구를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가구 용제로 주로 공급되는 파티클 보드와 섬유판이 이 주택 매매 거래량과 연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다들 집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반사익으로 상당히 많은 거래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도 계속 감소를 했는데 너무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반대부로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가 하반기 들어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는 2023년 11월까지가 2022년보다는 조금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월별로 봤을 때는 이 모습이 다시 감소해서 지금 11월까지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51만 7천호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고 아파트를 봤을 때는 38만 5천호로 전년 동기 대비 37%나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또 다른 지표에서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 건설 경기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설 투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 건설 자제비 안정 등의 근전 요인이 있지만 부동산 PF 불안, 부동산 PF 불안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최근 퇴양건설이 부동산 PF 문제로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설 허가라든지 건설 수주, 건설 착공이라는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 지표 부진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계속 부진했는데요. 건설 투자가, 건설 경기가 이렇게 해서 부진한 건설 효과 및 착공 면적 등 건설 경기 선행 지표가 신체 건설 경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과 국회 예산 정책처를 제외한 국내 기관들이 모두 건설 경기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8%,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1%, 한국경제연구원이 0.5%,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0.3%, 그리고 한국건설정책연구원이 2.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도 건설 경기가 더 안 좋을 것이고 내년은 다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목재 제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목재 제품 수요도 크게 수요를 증가시킬, 드라이브시킬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약화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약 17조 9천억 원이 증가한 656조 원 정도고요. 약 2.8%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SOC, 사회 간접자본 예산이 우리 목재 산업과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약 1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SOC 예산이 1조 원 증가했지만 이 예산 내에 7천억 정도가 안전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건설 원자재값 인플레를 다 감화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SOC 예산은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마저도 실제적으로는 감소한 상황이라서 목재 제품이나 이런 수요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율이 되겠습니다. 환율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이 긴책을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요.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맞추지 못했고요. 따라서 당연히 환율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 긴축, 최근 이스라엘 사태라든지 이런 중동 사태, 한미 금리차, 미국 채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 미국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350원 내외 수준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금리 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하락해서 최근에는 약 1300원 수준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KB 정권에서는 올해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긴축 완화 기대감으로 1274원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월 미 국회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일축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쉽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과 동시에 국내 정시가 약간 하락을 했고요. 또 환율도 다시 고른다는 전망이 나와서 상당히 지금 전망은 했지만 상당히 환율은 불안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수입을 하시는 분들은 환율도 유념해서 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상 운임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의 해상 운임은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의 성장 둔화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운임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원목과 관련 있는 발틱 운임지수는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상하의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작년도 한해에는 상당히 하락 안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연말에는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약 1000포인트. 그다음에 발틱 운임지수는 약 2937포인트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연말에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한 것은 중국과 인도 외 겨울철 석탄 운임 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게 대부분이고요. 다시 하락 안정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왜 이러냐 하니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배들이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과도하게 선박을 많이 발주했습니다. 이게 지금 건조가 완교가 돼서 공급이 올해부터 될 거라는 전망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수요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배의 공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임은 계속해서 하락 안정권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건을 좀 종합해보면 크게 좋은 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지금 원목과 목재 제품 수급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원목 소비량은 섬유판 용재, 즉 국산 용재가 가장 많이 공급이 되는 섬유판 용재, 그리고 수입 원목에 가장 많이 공급이 되는 제재 용재 수요가 감소해서 전년 대비 약 8.8%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원목 수요량이 575만 4천 입방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국내 원목 수요량이 600만 입방 이하로 감소한 것은 IMF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재소도 조사를 가고 해보면 제재소나 원목 수입하시는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IMF 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드시니까 이렇게 빗대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힘들 때 IMF만큼 힘들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정말 IMF보다 심각한 상황에 와서 그 말이 농담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목 생산량입니다. 국내 원목 생산량은 지금 대표적인 수요처인 섬유판 수요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원목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원목 가격이 하락. 그리고 가장 큰 수요의 감소겠죠. 건설경제 침체로 인한 섬유판 용적 수요 감소로 원목 생산량이 지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나라 원목 생산량은 361만 9천 입방으로 2022년 대비해서 약 2%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수요 감소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목 가격이 소나무 원료제급으로 해서 2022년도 연말에는 약 한 입방당 7만 8천 9백 원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 작년도 9월 달에는 약 7만 6천 8백 원으로 약 한 2%, 3%가량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원목 수입량입니다. 환율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 및 포장용제 수요 감소 등으로 원목 수입량도 감소했습니다. 건설 경기도 안 좋았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 경기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출을 하게 되면 팔레트가 들어가고 포장 박스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재목들이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 경기도 안 좋았기 때문에 포장용제 수요 감소도 영향을 받아서 원목 수입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원목 수입량은 약 한 213만 5천 입방으로 2022년도에 비해서 18%나 감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침려수 수입량은 약 한 204만 5천 입방이 되겠고요. 이거는 18.2% 그리고 활약수 수입량은 9만 입방이 되어서 전년 대비 16.7% 각각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활약수도 이렇게 10만 이하로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원목 수입을 주로 하는 국가가 뉴질랜드산 원목이 라디에이터 파일 원목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산 원목 수입량도 당연히 우리나라 건설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아서 수입량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작년도 뉴질랜드산 원목 수입량이 약 169만 7천 입방으로 2022년 대비해서 약 8%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라디에이터 파일 수입 가격을 보시면 정말 2022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는 해상 운임의 상승으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약 입방당 CNF 가격으로 약 174불까지 올라갔지만 이후에 계속적인 가격 하락, 해상 운임 하락, 작년에는 중국이 상당히 경기가 침체된 상황으로 원목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가격을 해서 약 119불 정도까지 하락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원목 수입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올해도 가격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대략 한 입방당 110불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목 수급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가 돼서 여러 가지 건설용제 수요, 포장용제 수요 이런 것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올해 원목 수요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라든지 수주, 착공 면적 등의 선행지표 악화로 계속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소비량은 작년도에 575만 4천이었는데 올해는 약 564만 5천 입방으로 약 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원목 생산량 또한 섬유판 용제 수요 감소로 인해서 2023년 대비해서 1% 정도 감소한 357만 6천 입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원목 수요량은 건설용제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3% 감소한 약 200만 6천 9백 입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재목 합판 그리고 파티크 보드 섬유판 순으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재목입니다. 작년 제재목 소비량은 건설 및 수출 경계 침체로 인해서 당연히 전년 대비 감소했고요. 전체 제재목 수요량은 약 34만 2천 입방인데 2022년 대비해서 8% 감소한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재목 생산량은 약 127만 4천 입방으로 과학원 내구 자료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는 약 14.7%나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제재목 수입량도 약 177만 4천 입방으로 전년 대비 2.4% 각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소비량은 생산량과 수입량을 더한 수치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재고량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재목 소비량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재목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가 칠레입니다. 칠레산 제재목 수입량도 우리나라의 수요 감소를 피해가지는 못했고요. 전년 대비 약 4% 정도 감소한 약 51만 입방이 수입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산 제재목도 전년 대비 약 4% 감소해서 약 35만 입방이 수입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가 작은 물량입니다. 원래 2022년도에 약 15만 3천 입방이 수입됐다가 작년에 19만 입방으로 지금 뉴질랜드 제재목만 늘어났는데 이거는 분석한 걸 보면 뉴질랜드의 제재목의 약 30%를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중국 상황이 지금 너무 좋지 않아서 뉴질랜드 산 제재목 가격이 하락했고 일부가 국내 수입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돼서 뉴질랜드 산 제재목 수입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제재목 수급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제재목 수비량도 전년 대비 약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제재목 생산량은 제재목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아서 약 1.6% 감소한 125만 3천 입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제재목 수입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74만 8천 입방으로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환율이라든지 해상 운임 안정 등은 제재목 수입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영향이 커서 수입량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판은 처음 건축집을 지을 때 착공할 때 그리고 건물을 쌓아 올릴 때 거포집 용도로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경기 착공과 상당히 연관이 깊은데요. 이런 건설경기 착공 면적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파로 작년도 하판 소비량은 약 153만 9천 입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2년 대비해서는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하판 생산량은 21만 3천 입방으로 전년 대비 약 18.7% 감소했고요. 수입량은 약 132만 9천 입방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산 하판 수입량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반덤핀 관세까지 적용했지만 효과가 미미했고요. 그래서 계속 수입량은 증가했는데 베트남산 하판 수입량도 작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8.8% 감소한 62만 3천 입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판 수요도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착공 면적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1.3% 감소한 약 151만 9천 입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좀 기대가 된다면 올해 많은 기간에서 수출은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포자용제 수요는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용제 소비량은 좀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판 생산량은 국내 생산 공장 한 곳 중단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한 약 19만 7천 입방이 되겠고요. 수입량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0.3% 감소한 약 132만 5천 입방이 되겠습니다. 같이 건설경기가 침체됐는데 수입량보다 생산량 감소를 많이 전망한 이유는 적어놨다시피 국내 생산 공장이 한 곳이 폐업을 했죠. 썬앤델에서 작년도 3월에 더 이상 하판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시를 했고요. 작년 5월에서부터 하판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판을 만드는 공장은 이건와 부산에 있는 성창산업 두 곳밖에 없고요. 그래서 국내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사석에서 들었지만 성창도 하판을 내부적으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다대포의 공장이 있는데 거기를 다른 쪽으로 개발한다는 루머도 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우리나라 하판 생산량은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 계속 쇠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2-1세션에서 저희 좌장 맡으신 김명기 과장님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끈 하판 산업이라고 했는데 점점 점점 하판은 지금 쇠탈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럭 보도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한 주택 거래량도 감소했고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리모델링 수요도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2021년도에 보시면 파트럭 보도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했는데 이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집입만 있으니까 낡은 가구가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구를 많이 바꾸고 리모델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파트럭 보도와 섬유판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금리가 오르고 코로나가 좀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그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게 됐고요. 그 여파가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 수요 감소를 인해서 작년도 파트럭 보도 소비량은 전연대비 약 11.0% 감소한 약 178만 2천 입방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PB도 생산하고 있던 대성 기업이 PB를 생산하지 않게 됐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동아의 자회사인데 파트럭 보도 PB 공장 기계를 다 해체해서 팔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다시 공장을 가동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PB 생산 공장도 지금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PB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PB 생산량 또한 작년에 23%가 감소한 약 60만 입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PB 수입량은 약 117만 9천 입방으로 전연대비 약 3.1% 감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파트럭 보도는 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데요. 약 100만 입방 정도가 수입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크게 가구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전망이 되지 않아서 올해도 PB 소비량은 2023년 대비해서 약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PB 생산량 또한 생산업체 감소, 원자재 보란점 등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생산량은 2023년도에 약 60만 입방이었는데요. 올해는 약 59만 5천 입방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라는 건 건설 경기가 주저앉으면서 건설 폐자재 공급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폐자재를 원료로 쓰는 파티클 보도하고 섬유판에 원자재난이 발생을 했고요. 또한 이 폐목재, 건폐재, 건설 폐목재가 발전소로도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경합이 일어났고요. 톤당 2만 원 하던 건설 폐목재가 10만 원 이상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 PB에게 나타나고 있고 뒤에 설명들이 섬유판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지금 소비자 판매 가격도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량도 가구용재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111만 4천, 111만, 114만 5천 입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 섬유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판은 앞서 설명드린다시피 원자재 가격, 폐목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또한 가구용재 등의 수요가 감소해서 전년 대비 약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섬유판 생산량은 수요 감소 역량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한 132만 2천 입방이고요. 수입량은 국내산 섬유판 가격 상승으로 저가 수입산 수요가 증가해서 전년 대비 12.5% 증가한 22만 5천 입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입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섬유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한 30% 정도 제품별로 가격이 달라서 정확하게 제품별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섬유판 가격이 3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린 수급량의 모든 지표가 다 감소했는데 딱 하나가 늘었습니다. 섬유판 수입량만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산 섬유판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저가의 수입산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입량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증가해서 태국산 섬유판 수입량이 전년 대비해서 약 26%나 증가한 18만 입방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판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앞에 파티클 보드인데요. 파티클 보드, 우리나라 파티클 보드가 얇은 파티클 보드는 잘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5T, 15T 이상으로 주로 공급을 하는데 15mm, 아주 얇은 건 국내에서 약 연간 5,000 입방밖에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부분 섬유판에서 공급을 하거든요. 섬유판을 박판으로 만들어 공급을 하니까 그런데 섬유판 가격이 오르니까 파티클 보드의 박판인 15mm 이하의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5,000 입방 정도 생산하던 파티클 보드 15mm 정도가 작년 후에 2만 5,000 입방이나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섬유판 가격 상승을 상당히 두렵게 느끼고 또 모든 건설에서 다 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가급적 싼 거, 싼 거, 싼 거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PV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섬유판 소비량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2013년, 2014년 지금 이 그래프의 앞쪽에 보시면 2014년도에 섬유판 소비량이 약 206만 9,000 입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점이었습니다. 앞에 파티클 보드 보시면 2014년도에 소비량이 195만 9,000 입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섬유판이 파티클 보드가 소비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역전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부터 파티클 보드 소비량은 중간 반면에 섬유판 소비량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이 이후부터 PV가 섬유판보다 저가이고 박판도 만들고 해서 계속 MDF 수요가 PV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원자재 가격으로 상승으로 인해서 섬유판 가격이 오르니까 조금 더 PV 쪽으로 더 몰리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감소했지만 특정 사이즈 분야로 봤을 때는 PV의 수요가 일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섬유판도 올해 전망을 하면 가구 용재가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섬유판 수요량은 올해 149만 1,000 입방으로 작년 대비해서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섬유판 생산량은 작년 대비해서 2.6% 감소한 128만 7,000 입방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도 건설 경계가 그닥 좋아질 거라고 보이지 않아서 건설 원자재인 건설 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또한 수급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고 또 발전소와 경합도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고 제가 폐목재하는 업체에 찾아가 보니까 예전에는 좀 팔아달라는 건설 폐목재 사장님이 의뢰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웃어개 소리로 자기들이 가베 입장이 됐다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가 돼서 업체에서 원자재인다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섬유판은 지금 안팎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또한 전년 대비해서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 수치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2.6%인데요. 지금 건설 경기가 이 정도로 계속 악화되고 나면 10%, 20% 더 감소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 주제는 목재 펠릿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세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실 이재정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박사님께서는 국립살림과학원에서 연료형 목재 제품의 시험 분석법 및 품질 특성 연구와 화석자원 대체 바이오 화합물 소지화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이재정 박사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살림과학원 임산 소재 연구과의 임업 연구사로 일하고 있는 이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목재 펠릿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자료를 설명드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서 발표하신 김기동 박사님께서 거의 40분 동안 우울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시작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쪽은 하판보드나 원목이랑 좀 다른 체질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으로 담아봤습니다. 개요입니다. 지금 오늘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은 다들 목재 펠릿 또는 목재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분들이지만 또 아직 목재 산업 시장이나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목재 펠릿의 개요 그리고 목재 펠릿과 관련된 정책들이 주요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종류로 나눠진 목재 펠릿, 난방용 목재 펠릿 그 다음에 발전용 목재 펠릿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재 펠릿 개요입니다. 목재 펠릿은 다들 아시겠지만 나무를 잘게 부셔가지고 열과 압력을 가해서 원통형의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해가지고 사용하는 바이오 고체 연료입니다. 이 목재 펠릿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정도의 성능을 요구하는지는 주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규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제 표준이고 이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지정하고 있는 국내 규격이고요. 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재 제품의 기업과 품질 기술은 고시의 내용입니다. 사실 두 개의 기준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내용들은 거의 일치합니다. 목재 펠릿은 어떤 것이고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는 대동소의하지만 두 가지 규격의 차이점은 국제 표준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인정받는 그래서 더 많은 수요를 유발시키는 인증하는 제도이고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제도는 법정 규격으로 국내에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제품들이 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유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 기준을 속이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페널티 규정입니다. 두 개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기준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2021년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이 표준을 개정했을 때 주요하게 변동된 점이 목재 패릿을 태우고 남은 재가 어느 정도 온도에서 녹고 흐르게 되는지를 정보가 보일러에서는 필요한데요. 그런 정보를 개인용 또는 가정용 또는 상업용 보일러에서는 규정 항목으로 담아서 꼭 측정을 하게끔 변경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참고 항목으로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 패릿을 구성하는 목재 입자들의 크기 분포가 또 어떻게 되는지 발전할 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것이 국제표준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입자분포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국제표준은 인증 제도이기 때문에 목재 패릿을 둘러싼 시장이나 물류의 상황에 맞춰서 좀 능동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편이고요. 우리나라는 페널티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앞선 국제표준이 변화하는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표준화기구의 목재 패릿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보통 북미나 유럽 쪽에 있는데 그쪽은 풍부한 목재 자원을 바탕으로 좀 품질이 좋은 원료를 기준으로 품질 기준을 만드는 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뒤에 말씀드린 미이용 바이오메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목재 패릿이 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목의 특성을 고려해서 약간의 품질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목재 패릿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꼽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목재 패릿의 품질을 무조건 측정을 하고 이걸 통과해야지만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질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패릿을 판매하고 유통하기 전에는 무조건 규격 품질 검사를 지정된 규격 품질 검사 기관에서 수행해야 되고 적합할 경우에는 품질 표시한 후에 유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본인들이 생산하는 총 발전량의 일정 부분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무조건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목재 패릿은 당연히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의 분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고 목재 패릿을 태워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이 RPS 제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채웠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석탄이나 다른 화석연료보다는 훨씬 경제성에 떨어지지만 그리고 품질의 연량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발전시장에서 목재 패릿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료로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국내에서는 목재 패릿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가 처음에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한정되어 있었고 단가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발전사회에서는 싸게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입 패릿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목재 패릿 수입국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산림청과 산업부가 고민을 거듭해서 미용산림 바이오메스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목재 수확 사업을 벌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산림 자원 중 원목으로 활용하기 곤란하거나 수입이 어려운 것들을 대상으로 활용되지 않을 거면 에너지로 활용하는 데 더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취지에서 설계된 제도인데요. 미용산림 자원에 이걸 발전으로 사용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원래는 1메가 워트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면 1REC를 부여하는데 이 미용산림 바이오스를 사용해서 발전을 할 경우엔 1.5에서 2.0의 REC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성이 있는 원료로 되고 그래서 발전시장에서 미용산림 바이오메스가 좀 더 매력적인 발전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목재 패릿 수급 동향이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용 목재 패릿의 경우에는 이게 발전용이 아니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대신에 산림청에서 목재 패릿 연속의 보호사업 같은 사업을 통해서 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있는데요. 지금 특별한 제도적인 보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화석연료나 다른 천연가스 같은 대체할 수 있는 열에너지원이랑 직접 가격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물류의 영향이 크게 발생했고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도 급격히 올라갔고 석탄 가격도 유례없이 올라갔고 원유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재 패릿 가격이 이 뒤에 나오겠지만 많이 상승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화석연료나 천연가스 가격이 원래 그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작년 말쯤에 또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중동의 원유 가격이 좀 유동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동 사태의 영향에 따라서 조금 화석연료나 천연가스 가격이나 거래 현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대체 연료들 가격이 상승하고 전쟁 때문에 러시아산 패릿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작년 겨울에 패릿 재고가 많이 부족해서 풍기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요. 2024년에 올 겨울에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평년 수준의 따뜻한 날씨가 지속될 것이고 그다음에 산림청이 이때 발생한 재고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난방용 목재 패릿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양 그리고 재고량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난방용 목재 패릿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용 목재 패릿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용 목재 패릿은 사실 경쟁되는 원료보다는 국내에서 이 목재 패릿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훨씬 더 민감하게 시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전체비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처음 RPS 제도가 도입된 2012년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전체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후에 기후위기가 강화되고 기후위기가 악화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탈탄소, 탈화석연료 이런 시류가 더 강해지면서 2022년 1월에 전체 25%까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 것으로 계획을 바뀌었는데 이후에 2023년 1월, 작년 1월에 발전사들의 경영 실적이 너무 악화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 그리고 당장 저 수치를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신재생에너지 이용한 발전 설비나 인프라 이런 여건 때문에 이 수치를 조금 뒤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늦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C 시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제도가 시작된 2012년부터 이 빨간색은 발전사들이 충족해야 되는 의무 발전량입니다. 이거는 수요가 될 거고요. 파란색은 전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된 REC입니다. 이 두 개가 딱 맞아야 되는데 제도 초기에는 이걸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력이 안 돼서 그랬을 텐데요. 그래서 계속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양보다 적은 양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시장에서는 REC가 부족했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8년쯤에는 REC당 11만 원 정도의 가격을 책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태양광이나 목재팬립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무 공급량보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전하는 발전량이 훨씬 초과돼서 시장에 아주 많은 REC들이 풀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래서 2021년에는 시장에 의무 공급량을 채우고도 남아도는 REC가 아주 많은 양이 지금 기록이 돼서 이때는 REC당 4만 원 이하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목재팬립인데 시장에서 보는 가치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다행히도 2022년에 의무 공급량이 대법 상향되면서 작년에는 실적을 맞추지 못하고 시장에서 1,100만 원이 넘는 REC가 소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과재된 누적 REC가 많이 감소했고 그리고 신규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REC 시장에서는 좀 가격이 높게 유지될 수 있는 여력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산림 바이오에서 자원은 산림청 목재수급 실적에 따르면 2021년에 국내 입목 측정량은 헥타당 172만 입방까지 성장을 했고요. 이런 걸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중에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23% 바이오에너지 발전 중 목재펠릿이 다시 그중에 23% 그래서 목재펠릿을 이용한 전기의 생산은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총 전기의 1.2%까지 성장한 상태입니다. 발전용 목재펠릿의 수급 동향입니다. 이건 수입량인데요. 2023년 10월까지 목재펠릿 수입량은 305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월별 수입량을 고려했을 때 2012년까지 목재펠릿의 수입량은 376만 톤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확인해보니까 최종 2024년 수입량 통계는 373만 톤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치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이런 영향은 물론 미용 바이오메스 칩을 이용한 발전이 되면서 수요가 좀 움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목재펠릿 시장이 큰 규모로 확대되고 베트남에서 판매하고 있는 목재펠릿을 많은 양을 흡수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이 안정되고 제도가 정착되면서 바이오 SRF랑 목재펠릿 유통이 조금 혼란스러웠던 점들을 많이 해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재펠릿을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인데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대비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베트남산 목재펠릿이 일본 시장으로 대부분 들어가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전체 목재펠릿 양 중에 한 80%를 베트남에서 수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웃 제재 때문에 목재펠릿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던 러시아산 목재펠릿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러시아가 두 번째 수출국이 되었고 전체 수입량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수요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목재펠릿 발전소의 목재펠릿 전체 수요는 연간 542만 톤, 전년대에 45만 톤 증가한 수치입니다. 목재칩의 발전 설비 규모는 목재펠릿 수요형의 10% 수준인데 앞으로 기획되거나 가동될 예정에는 수요가 목재펠릿보다 목재칩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이유는 아마도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전환율이나 단가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목재펠릿의 시장보다 목재칩의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공급 동향입니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증명량, 그러니까 임업진흥원을 통해서 생산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인정된 양이 매년 30만 톤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18년부터 직선으로 완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그리고 2023년 3분기까지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이 데이터를 고려하고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2023년 추정치는 148만 톤, 그다음에 2024년은 178만 톤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라는 게 산림 산업을 통해서 그걸 목표로 생산한 게 아니라 목재를 수확하다가 부산물으로 발생되는 산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원료가 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원료량은 전체 우리나라에서 벌체를 얼만큼 하느냐, 목재 수확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하고 있는 목재 수확량, 그다음에 거기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가 어느 정도 비율로 생산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거의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가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는 건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치대로 150만 톤, 170만 톤에 가까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가 생산이 되려면 목재 수확 양의 확대가 반드시 선결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림 사업 중에 목재 수확 방법 중에서 어떤 형태에서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들을 잘 봤을 때는 역시 수확 벌체가 가장 많이 생산됐거든요. 다른 세션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기후 위기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목재 산업 쪽에서도 적극적인 목재의 수확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전용 목재 펠릿 수근동암이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전체가 다 미이용 목재 펠릿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양이 전환율과 목재 펠릿과 목재 칩의 시장으로 나눠지는 비율에 따라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추정한 수치를 봤을 때 2024년에 국내에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로 생산되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목재 펠릿은 90만 톤 정도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18년에 REC 가중치 기준이 개편되면서 기존에 있던 기존의 수입 펠릿으로도 충분히 REC를 생산할 수 있었던 수요가 아무래도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수입되는 양은 정체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입 목재 펠릿은 성장 동력이 감소되고 시장 규모가 정체되거나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전체 목재 펠릿 시장은 2023년 454만 톤 규모에서 4.6% 정도 성장한 47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중에서 국내 목재 펠릿의 자금률은 2022년은 15.9% 정도였고요. 2023년은 17.1% 그리고 2024년은 19.6%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박사님의 목재 펠릿 수급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